한국 최초목사 김창식 영화 머슴 바울을 소개합니다. 배우 임동진 목사 가슴 뭉클한 감동 한국교회 강력추천 예방선 머슴 바울 단체 관람 큰 은혜 애를 유괴해 삶아 먹어 조선천 목사 선교사 머슴이 되다. 조선의 바울로 불렸던 한국인 최초의 목사 김창식 머슴 바울 사랑의 머슴에서 주님의 머슴으로 그 얘기 들었어 서양인들이 조선 아이들을 유괴해서 삶아 먹는데 구한말 청년 김창식은 이런 끔찍한 소문을 듣고 격분한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는 한국에 와있던 미국 선교사 월링고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를 가까이서 지켜보다 범행 현장을 덮추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예상과 달리 월링고 선교사 부부는 이웃을 위해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 아펜절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정식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들의 선행에 감동한 김창식은 월링고 부부가 건넨 성경을 탐독하는데요. 1901년 조선인 최초 목사가 된 조선의 바울 김창식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일생을 담은 영화 머슨 바울이 24일 개봉했습니다. 김창식 목사가 평양 기독교 밖의 사건 등 시련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신념을 지킨 과정을 그려냈죠. 영화 머슨 바울은 제19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된 뮤지컬 영화입니다. 국내 기독교 영화 대부분이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는 것과 달리 뮤지컬 장르에 도전했죠. 김창식 목사에게는 뮤지컬 배우 김용훈이 여련을 펼쳤으며 연출은 권영만 관독이 맡았는데요.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일사각오 등 굵직한 기독교 역사 인물 다큐멘터리 영화에 메가폰을 잡은 인물입니다. 예능 방송 채우긴 선교회 머슨 바울 단체 관람 예능 방송 채우긴 선교회가 지난 26일 압구정 cgb에서 한국 기독교 최초 뮤지컬 영화인 머슨 바울을 단체 관람했습니다. 문화를 통한 다음 세대 선교 목적의 방송 예능 체육인 모임입니다. 배우 임동진 목사는 이날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는 영화 머슨 바울을 통해 기독 문화 예술을 향한 한 줄기 밝은 빛을 보게 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이자 기독 예능이로서 지금도 가슴 설레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며 특별한 기독교 뮤지컬 영화의 세 장을 연 권영만 감독의 주님 아내 인내와 그 뚝심에 감동의 눈물을 담은 기립박스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영화 머슨 바울은 1919 필라델피아 라스트 첸스 바보사랑 비커밍 맘 빌리 엘리어트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력한 뮤지컬 배우 김영훈이 주연을 맡아 김창식 목사의 삶을 진정성 있게 녹여냈습니다. 머슨 바울의 주연 김영훈은 조순이라는 낯선 땅에 와서 자신과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헌신적인 사랑을 다한 선교사들의 이야기와 그들을 도우며 생을 바친 김창식 목사님의 삶을 알게 되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 영화 머슨 바울은 기독교 영화를 떠나 지금의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조명하는 작품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우로서 제가 만난 영화 머슨 바울은 하나님께서 배우 김영훈에게 주신 선물이며 제 삶의 나침반과 같은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 김영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영만 감독은 KBS 입사 후 7년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고민했다며 도쿄 특판을 마치고 저랑 추적 60분을 했던 분이 믿는 분도 아닌데 울지마 톤주 다큐멘터리를 하는 걸 보고 도전을 받았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을 알게 됐고 영화를 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했죠. 또 권 감독은 지난해가 김창식 목사가 안수받은 지 120년 되는 해였다. 감리교에서 그분을 지르기 위해 저를 서너 번 찾아봤는데 안식년 중이어서 곤란했고 김창식 목사를 몰랐다. 조사를 하다보니 영화를 만들려 마음을 먹었는데 회사에서 안식년 중에는 제작이나 연출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생겼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 조기 사직을 했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아쉬운 점은 제작비 문제라며 특수효과 등 미술팀이 영화에서 중요한데 따로 없어 아쉬움이 컸다. 스태프가 다했다. 또 김창식 목사가 10대 때 집을 나와 여러 일을 했는데 그 상황을 전하지 못했다. 본 어게인 하는 장면을 극적으로 담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권영만 감독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근 기독교 콘텐츠 전문회사 권필름을 설립해 다큐 영화 감독으로 전염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아신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미래의 기독 영상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편 소강석 새 에덴교의 단임 목사는 훗날 김창식 목사의 아들 김용진과 홀 선교사 부부의 아들 쇼우드홀은 의사가 되어 해주 구세병원에서 제외해 결핵환자 치료의 뜻을 모아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씨를 발행하게 된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이 영화는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구원을 풍성하게 한다는 메시지를 준다며 다가오는 12월 크리스마스 씨를 사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나 친구들과 함께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줄 머슨 바울 영화를 꼭 관람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뮤지컬 영화 머슨 바울 24일 대개봉 하나님의 정의 사랑 전에 조선의 바울로 불렸던 한국인 최초의 목사인 머슨 김창식이 조선의 바울이 되기까지 이야기를 그린 한국 기독교 최초의 뮤지컬 영화 머슨 바울이 관람객들의 호평세례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24일 개봉했으며 알고보면 더욱 유익할 관람 포인트를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한국인 최초의 목사 머슨 김창식을 그린 이야기 영화 머슨 바울을 알고보면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다 관람 포인트를 전격 공개해 화제를 모읍니다. 첫 번째 관람 포인트는 머슨 바울이 한국인 최초의 목사 김창식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점입니다. 머슨 바울은 조선의 바울이라 불리는 머슨 김창식이 조선이 최초의 목사가 되기까지 이야기를 그린 한국 기독교 최초의 뮤지컬 영화로 영화는 김창식 목사를 기독교의 교과서가 된 사도 바울에 비유하며 김창식 목사가 사람의 머슴에서 주님의 머슴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1888년 31살의 김창식은 당시 저작거리에 퍼져있던 괴소문 서양인들이 조선 아이들을 유기해서 삶아먹는다에 격분해 직접 증거를 찾기 위해 올린거 선교사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지만 예상과 달리 머슴을 친절하게 대하는 선교사 부부에게 점차 감화되고 이후 산상순 구절을 만나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모습을 그려냈죠.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된 김창식은 이후 여러 고난들을 마주하게 되지만 이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조선의 바울로 불리게 되고 마침내 1901년 조선인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이후 김창식 목사는 전국을 누비며 일생동안 48개 교회를 개척 125곳의 교회를 맡았다고 전해집니다. 일사각오 권영만 감독의 새로운 도전 한국 기독교 최초의 뮤지컬 영화 두번째로 영화 머슴 바울에서 기독교 최초의 뮤지컬 영화라는 점이다. 영화의 맥아폰을 잡은 권영만 감독은 영화 머슴 바울을 위해 창작된 뮤지컬 곡들을 관람 포인트로 언급해 시선을 모으고 있죠.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일사각오 등 굵직한 기독교 역사인물 다큐멘터리를 꾸준하게 제작하고 연출해온 권 감독은 이번 작품을 통해 1894년 청일전쟁으로 인해 전염병이 창고를 하던 평양에서 김창신과 제임스 월 선교사가 보여준 희생과 헌신의 드라마가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춘 현대인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작품을 연출했다고 전하며 예비 관객들의 기대를 한층 더 높였죠. 한편 영화의 음악 감독으로 참여한 정지연 작곡가는 머슴으로 살던 미친한 신분의 김창식이 한국인 최초의 목사가 되는 인생 행로의 극적인 지점들을 감동적이면서도 위트있는 뮤지컬 롬버로 되살려냈죠. 또한 뮤지컬 배우 김용훈이 주연을 맡아 김창식 목사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려내 예비 관객들의 감동을 자아낼 예정입니다. 특히 기독교 도의 박태라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김창식 목사의 결연함을 그만의 매력으로 진정성 있게 녹여내며 영화의 몰입감을 한층 더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제임스 홀과 그의 부인 로제타 홀의 역을 연기한 외국인 배우들의 열정적인 노래와 연기도 예비 관객들의 기대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영화로 배우는 초기 조선 기독교 역사 영화 머슨바울의 마지막 관람 포인트는 영화소동, 청일전쟁, 전염병, 최초의 목사 안수식 등 초기 조선의 기독교 역사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1888년 평양은 아펜젤러 내외가 조선에 입국한 지 3년째 되는 해로 사회인들이 어린 아이를 잡아먹는다는 소동이 일어났고 이후 1894년 청일전쟁과 전쟁보다 더 무서웠던 전염병 등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하여 다음 세대로 하여금 배우고 생각하게 할 만한 역사적 지점들을 소개합니다. 동시에 사무엘 마펫, 헨리 아펜젤러, 윌리엄 스크랜턴 등 기독교 초기 선교사에게 굵직한 인물들이 극 중 살짝 언급되거나 이야기의 흐름에 감초처럼 등장하며 영화에 몰입감을 더합니다. 영화 머슨 바울은 관람객들에게 교회에서 한 번씩 들어봤지만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예비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죠. 기독교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 바울의 삶과 닮은 한국인 최초의 목사인 머슨 김창식의 사랑과 희생, 혼신, 그리고 제임솔 선교사와의 빛나는 우정을 아름다운 선열 속에 담아낸 한국 기독교 최초의 뮤지컬 영화 머슨 바울은 전국 극장 개봉되어 관객들과 만납니다. 한편 머슨 바울을 연출한 권영만 감독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성경 말씀을 의지해 혼탁한 시대에 세상의 유행과 문화를 쫓아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2013년 KBS에서 방영된 바 있는 손양환 목사의 특집 방송과 그 이후의 극장 개봉, 그리고 주기철 목사의 영화 일사각오와 손정도 목사 특집을 준비할 때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했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트위였습니다. 크리스찬 트위였습니다.